오늘은 까봉이에게 벌레 그림을 보여주고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라라란 까봉아 얘는 거미야 거미 안녕 난 거미야 까봉아 까봉아 왜그래 까봉아 거미 뒤집어졌어 맛있겠다 까봉아 안녕 자쭉까? 까봉아 조금만 기다려 아잉 거미야 자쭉게 아이 맛있어 까봉이도 잣 먹고 싶어? 아잇 까봉아 거미 거 뺏어 먹으면 어떡해 아이 맛있다 까봉아 거미 잣도 가져갈 거야? 거미야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까봉아 왜 언니 좋아 거미 지지야? 거미 지지다? 아니다 지지야?